15년이나 계속된 베트남 전쟁에서는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됐습니다. 군인 30만 명을 파병한 우리나라도 이런 학살의 역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요. 당시 생존자들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안상우 기자가 만났습니다. 이른 아침 인천공항 입국장으로 두 여성이 걸어 나옵니다. 이들은 베트남 전쟁 당시 군대의 학살로 가족과 친구를 잃었습니다. 1965년 10월 베트남 전쟁에 처음 파병된 청룡부대는 베트남 깜라인에 상륙한 뒤 단항까지 북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군의 이동 경로에는 학살이 일어난 작은 마을들이 모여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희생자는 무려 9천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해자의 아픔을 털어놓기까지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3년 전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땐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이번엔 자신과 같은 상처를 가진 다른 생존자와 동행했습니다. 둘은 오늘 대한민국 정부를 피고로 세운 시민평화법정에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한국군은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은 인정합니다. 이번 판결은 구속력이 없지만 우리의 책임을 인식하고 논의의 장을 여는 출발점으로 여겨집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한탄 던질까봐